안녕하세요 약선 드림농장 입니다. 어제 비가 왔구요.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한데 다행히 햇볕이 바로 비춰주고 따뜻해서인지 벌들이 이제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도 지나면 햇볕이 없는 날이 3-4일 정도 되다보니 지금 최대한 벌들이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다행히 오늘 내일 날씨가 좋아서 큰 걱정을 일단은 덜었구요. 지금 저희 미스티 성목의 생육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구요. 보시는 것처럼 꽃이랑 꽃은 지금 한창 펴고 있는 것 같구요. 잎도 지금 다행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블루베리 꽃만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은데 잎은 별로 없구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결과지의 두께는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길이가 짧은 것은 미스티 특성상 꽃눈이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꽃눈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꽃눈을 딸 수 없어서 이제 3-4개 정도 남기고 안쪽에서부터 눈을 잘라서 이런 모양인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작년에 최대한 나온 새순들 이런 경우는 다행히 끝에만 이렇게 꽃눈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오래된 여기도 보면 작년에 새순이잖아요. 새순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미스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새순을 많이 둬서 새순에서 나온 결과지를 내년에 일단은 두는 쪽으로 지금 볼 거구요. 구대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도 구대인데 보시면은 입눈이 잘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 결과지의 끝에 이게 해놓은 게 거의 안쪽에서 좀 입눈이 좀 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눈이 더 나오면 좋거든요. 쭉 더 많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지금 더 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블루베리의 상태를 계속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무마다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정도 수세가 잡혀주고 있다는 거. 여기는 좀 입은 좀 적은 건데 꽃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두는 이유는 일단은 수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고 나서 그래도 꽃눈이 많은데 입눈이 거의 안 나온 거는 다시 이제 그 열매를 제거할 거거든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어서 지켜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비스티 성목이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잎이랑 꽃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꽃눈이랑 입눈 꽃눈은 이정도 상태면 좋은 열매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벌들도 열심히 활동하니까 아마 큰 무리가 없으면.. 작년분들은 지금 열매를 더 제가 붙였는데 좀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정도면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정상적으로 지금 다 잘 자라주고 있는 거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일단은 수정이 끝날 때까지 상태를 보고 수정 끝나고 나서 이제 열매 숙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영양분은 밀양 요소는 어떻게 이제 공급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셨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금 보시면 이 펄통을 많이 갖다 놔서 친구도 준 것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한 통 이거 산 거 35만 원 주고 산 이 벌통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 꿀을 따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근방에서 많이 저희 블루베리를 수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그 값을 할 거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계속 한번 상태를 보세요. 제대로 자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특성도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한 개만 놔두고 따 줬는데도 결국에 입이 안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매주도 작으니까 따내야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보시면 이렇게 작년에 신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세수는 잘 컸는데 9대 늙은 가지 잖아요. 보면 확실히 이 늙은 가지에서 맺은 이런 결과지들은 확실히 더 늦게 나오고 세력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최대한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쭉쭉 받은 가지 위주로 남겨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보세요.